대구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추진됩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감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늘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조례안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미 서울과 강원, 제주는 10만 원, 부산과 인천 등은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대구 시내 모든 구역에서 적용됩니다.